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하사고 이곳에는 지난 3번의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의 약속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유권자를 외면한 약속들. 이제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평가해서 믿을 수 있는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것. 이것이 유권자혁명의 시작이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 선거를 두 달 앞둔 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택시기사 강씨도 마찬가지다. 1년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형리로 사퇴한 후 시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 이제 막 플랜카드를 올리기 시작했네요. 눈번들 아주 잘하네요. 왜 남아있어요? 오창말을 쓰면 상관이 되고 이를 쓰면 상관이 되고 그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돈을 낙말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식료를 안 쓴다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뽑으면 뭐 어떨까? 시장에게 걸었던 그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생각해주세요. 하루에 평균 버는 수입이요. 총 버는 것이 한 9만원 정도 벌어가지고요. 가스비를 거기서 3만 5천원을 제외해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이 한 5만 5천원, 6만원 이 사이를 가져가요.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22일을 일을 하거든요. 22일을 일을 하면 가스에 다 나오죠. 한 달에 30만원? 물을 넣으면 할 게가 되세요? 안 되죠. 쿨이 일은 그냥 그렇죠. 아이고, 가진 건 없어도 착하게 살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참고 변고가 크지 않고 살아납니다. 따뜻한 봄기운을 맞으며 시내로 나선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묻어난다. 사람들이 그런 도구를 좀 들어줄 수 있는, 비담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하고 듣고 난 예의보다 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모아줄 수 있는, 단지 그거 하나만 약속하면, 다른 건 어차피 더 큰 회화가 아닌, 작은 것부터 80만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공약이 100% 다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공약을 들어왔을 때 스스로가 감안을 해서 듣는 시민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거기서 한 70%만 시킨다고 해도 잘했는 건데, 현실은 70%도 못 시키고 있죠. 서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묻어나는 자갈치 시장. 밤늦은 시간까지 그대로 쌓여있는 해산물들이 이곳의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경기는 10분의 1 생활도 못합니다. 그렇게 안되지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니 못하니, 지금 입한 거요. 2편 없습니다. 그 정도지 심각합니다. 이 부산 사람들이. 지금 젊은 대학생들 이거 보고, 여기 새복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방해하거든요. 일을 새복이 와가지고, 이 날짜리 좀 많이 달라고 하고, 가슴이 미워질 때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 보기에. 다 우리 못한 탓이고, 우리가 그리 만들어놨다. 젊은 사람들한테 고생하고. 자갈치에서 30년 잔대가 굽은 이 씨. 공약 얘기를 꺼내자, 대뜸 다 붙어낸다. 약속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속 지키는 거 받는 거요. 요요요 다 물을 얻어서 약속 지키지 않아고, 똥물을 갈 때는 바쁘고, 똥물을 오면, 많이 오면, 언제, 약속 필요 없는 거라.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는 애살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 이걸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의 마음만 있어도 그렇게 행동을 호락호락 안 하고, 말은 필요 없는 거라. 말은 세상은 아도 말할 줄 알면, 다 그런 식으로 다 말을 할 줄 아닙니다. 말이 필요 없고, 행동을 옮기는 그게, 책임을 알아주지. 말 필요 없어요. 입에 발린 소리 말라고 하. 책임을 또 뭔지 소리라.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도. 서민들이 보기엔 영봉 마땅하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하루 이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25년을 근무해온 공장장 여 씨의 월급은 제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방탄을 보니까 유급제를 갖다 캤는데, 그 기초로 보면 어쩌들 어떤 경우는, 이 기초로 직종을 25년까지 근무했는데, 연봉이 2500만 원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35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그것도 보편하고, 좀 내그런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부위에, 기초로 인정되면은, 자켓을 내에 의자이나 좀 뚫어보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제작공원실을 안여가지고, 그냥 뭐, 그냥 저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주 깨끗한 옷은, 때로 희망도 없고,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됐다. 간척으로 인해 바닷길이 막히면, 그나마 생계를 이어주던 조개잡이도, 이젠 그만둬야 한다. 조금 어려우시고, 오늘 반전은 보기가 2만 원씩바로, 하루 죽었다고 이렇게 해냈다, 2만 원씩. 그나마 때부터 장군에서 사자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도 너무 막힌 것 같아요. 아, 그리군요. 이게 이제 하도 무시 없으니, 이제 돈 다 놓고 온 것들이, 여기다가 지금 목 때문에 못 다 놓고. 어쩔 수 있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이제 돈 다 놓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놓아놓아 놓고. 고단한 삶이지만 할머니가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소망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입에 풀칠할 벌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재진은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민심의 현장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이 행사에서도 유권자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는 지방정치인들의 모습을 소망했다 이 바람은 지난 11년의 지방자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도대체 이 불신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